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94부 북병사 정연용 역수부락을 토벌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594년 10월 일본과의 지난한 회담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조정에서는 훈련도감이 창설되고 양성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휴전회담 기간 동안에 한 가지 깜짝 이벤트가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좋은 이벤트는 아닙니다. 바로 조선의 국경 지대였던 육진 지역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진년에 일본과 전쟁이 발발하기 약 10년 전, 1583년 무렵이었죠. 그때 이미 조선의 육진 일대는 이 탕계에 나누라 한바탕 소동을 겪은 적이 있어요. 당시 여진족은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지만 대략한 이 시기가 되면서 서서히 흩어진 부족들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탕계도 그러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당시 이 탕계에 나는 맹장이었던 신립의 화력으로 결국 이제 진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동안 육진 지역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굴복한 여진족들, 사실 그때 여진족들이 굴복했던 것은 조선군의 무시무시한 초토화 작전에 겁을 먹고서 굴복한 것이지 즉 힘으로 찍어 누른 것이지 진심으로 복종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때 당시에 복종하기로 약속했던 여진족들은요. 하여튼 틈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회를 엿보면서 언젠간 세상 뒤집어질 날 올 거다.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영향력에서 이탈해서 세력 확장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던 중에 때마침 1592년에 조선과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개전 초기에 조선이 아주 그냥 비오는 날에 먼지 사기도로 그냥 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육진 일대가 일시적으로 일본군에게 넘어가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육진 지역은요. 정문부의 맹활약으로 조선이 곧바로 회복하긴 했어요. 그래서 1593년 초에는 가토가 이끌고 있던 일본군도 함경도까지 진출했다가 이미 철퇴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개전 초기에 혼란을 인해서 발생한 육진 지역의 전력 감소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전쟁과 더불어서 하여튼 반갑지 않은 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염병 그리고 전쟁 아니라고 가뜩이나 여기 원래 농사 안 되는 지역인데 농사 제대로 못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같이 돌게 되면서 육진의 방어력은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여진족들은 이거를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 부근에 있었던 야인 여진들은 역수부락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세력을 규합해서 조선에 반기를 들게 되었다는 거죠.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기근과 전염병을 치른 뒤 반적의 잔당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자 역수가 갑자기 비적의 마음이 생겨서 이라대와 안팎구를 체결하여 원근의 여러 종족을 불러모으고 홀자원까지도 연결하여 동관을 수호하는 농민을 연속하여 약탈하고 영건부와 미전진의 성을 계속 공격하여 포위하니 각 지역의 오랑캐 주장이 모두 덩달아 춘동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이게 당시 함경북병사로 재직 중이었던 정연용이 보낸 보고서인데 정연용이라는 인물 기억하시나요? 재밌는 사람이죠? 원래는 이 사람 가토가 함경도 지역을 점령했을 때 월털끼리 투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전력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문부에 의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정문부 휘하러 들어와가지고 정문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함경도를 수복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도 크지만 과소 컸던 인물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공으로 과오를 상세를 시켜가지고 일단 이 사람이 그래도 이 방면에 전문가니까 함경북도의 북병사로 임명이 돼요. 그리고 선조가 나름 꽤 신이 많은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정연용은 자신의 과오를 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1593년에 일본군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1594년 무렵이 되면 야인 여진들이 역수부락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94년도쯤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군도 들고 전염병도 들고 하다 보니까 조선군의 방어력이 좀 많이 약화된 게 눈에 보인 거죠. 자 역수부락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지금 지도 보시는 게 바로 함경북도에 있는 육진 지역을 표시를 한 건데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온성, 경원, 경흥, 종성, 회령, 부령 이렇게 6개가 육진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소규모 진보들이 더 설치가 돼 있어요. 종성과 온성 사이에 동관진, 영건보가 있는데 영건보 같은 경우는 온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있고 동관진 같은 경우도 종성에서 아주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역수부락이 이 영건보와 동관진을 계속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역수부락은 그 두만강 넘어있는 세력이었는데 얘들이 옛날에 2탄계의 잔당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홀자원이나 이런 애들이랑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세력을 키웠다는 거죠. 역수부락이 위치한 지역은요. 지세가 그렇대요. 산면이 절벽이 높은 고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석성을 쌓아가지고 정말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조선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막을 자신이 있다. 그가 거기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히트앤런 작전으로 조선군의 육진을 뒤흔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수부락은 자신들의 강성함을 믿고서 조선의 반기를 들었고 인근에 있던 이라대, 홀자원 등과 연합을 해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수부락은요. 수시로 조선의 변경지역을 분탕질했으며 특히 영건보를 포위하는 대담한 군사행동도 보여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가뜩이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육진의 주민들은 제대로 경작을 하지 못해서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하여튼 이래저래 고통받는 육진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헬 중에 헬이죠. 결국 더 이상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던 북평사 정현용은 육진의 전열을 정비하여 대대적인 반기역을 나서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긴 정말 정신이 없어요. 남쪽에서 일본군하고 한번 싸우고 지금 북쪽에는 여진족하고 또 싸우고 위아래로 계속 희지 않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조선군이 경원부 인근에 있던 다오리부락을 토벌하는 데 성공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군도 이제 조금 해볼만 하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본군과의 대대적인 전투 이후에 전투 피로도도 극심했을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력도 많이 좀 감소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수비 위주로 하다가 한번 딱 쳐봤는데 된다는 거죠. 해볼만 하다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병력을 모아가지고 역수부락을 대대적으로 토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수부락을 토벌하기에 소집된 조선군은 대략 130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흥미롭게도 수십 명의 항해들이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항해들의 운명이 다 럭키한 건 아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은 중앙조정에서 조총을 제작하거나 혹은 이제 교관으로 채용하기도 하는데 이렇다 할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다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국경수비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면 지역, 서북면 지역 즉 4군 6진 그 일대에 정말 항해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항해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일부가 차출이 돼가지고 이 토벌 작전에 참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종선구에 모인 조선군은 기도빈익을 유지한 채 은밀히 행군해서 역수부락을 포위한 데 성공합니다. 조선군의 작전 패턴이 항상 그래요. 일단 굉장히 은밀하게 병력을 모아가지고 조용히 기도빈익을 유지하면서 행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부락을 기병들이 포위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보병을 중심으로 하는 주력부대가 들어가서 소탕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놈들은 바깥에 포위하고 있던 기병들이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퇴각해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안에 들어갔던 소탕 부대가 빠져나오고 기병들이 후방을 차단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진으로 물러나오는 그런 작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작전을 쓴 건데 그런데 역수부락은요. 나름부터 이제 감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더울이 부락이 토벌된 것을 보고서 조만간에 대규모 조선군 토벌대가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겠죠. 아니 그거 뭐 예측을 못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역수부락은 미리 이제 비상대기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뭔가 이상지구가 감지가 되니까 모든 부적원들을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고 자부했던 석성 안으로 들어보내서 항전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은밀히 여러 장수에게 분부하여 각자 거느린 군사 도합 1325명과 항의 25명을 모두 종성부의 동건 덕화동에 모이도록 하여 병마를 쉬게 한 뒤 자 일단 은밀히 모였어요. 그렇게 모은 다음에 여러 장수와 약속하여 병사들은 하물을 물리고 말은 입을 얽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이제 입을 닿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길을 나누어서 진격하여 역수부락에 상중하의 부락을 일시에 포위하였습니다. 일단 포위를 하고 난 다음에 소탄부대가 들어가서 잡는 방식인데 역수는 스스로 범한죄를 알고서 여자와 노약자는 미리 석성에 옮겨 들어가게 하였고 장정오랑캐들이 소구려 있으면서 변을 기다리고 있다가 군마의 소리를 듣고 피리를 불어 무리를 모아 일시에 입성하여 굳게 닫아 걸고 수비하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수부락도 나름 비상대기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자와 노약자들은 다 성안으로 들여보냈고 이제 전투 요원만 불악에 남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도 계속 이제 정탐을 하고 있다가 군마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재갈을 물리고서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군대가 행군하는데 소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죠. 정탐을 통해서 뭔가 이상 지구가 감지되자 바로 이제 전투 요원들도 성안으로 들어가서 농성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자 이에 조성군은 한 수 없이 원래대로 그러면 이제 기습적으로 포위해가지고 한 번에 불악을 소탕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 난공불락의 석성을 공격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석성을 포위한 채 공성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조성군은 역수부락의 석성을 향해서 화공을 가하기도 하고 혹은 땅굴을 파는 작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세 자체가 산면인 절벽이라서 1점 돌파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성을 쌓았으니 정말 공격하기가 까다로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수부락의 공략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역수부락은요. 홀자원에게 이미 지원군을 지원군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홀자원의 지원군이 들이닥치게 된다면 조선군은 거꾸로 역포위가 될 위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2차 진유성 전투를 생각나게 하는 전투인데 이것도 하여튼 이런 전투들 보면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역수부락은 어떻게 해서든 며칠만 버티면 거꾸로 조선군을 역포위해서 잡을 수 있는 거고 조선군은 그 며칠 안에 홀자원의 원군이 오기 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진짜 뚫냐 뚫리느냐 그걸 놓고서 한 끗 차이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조선군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했지만 원체의 역수부락의 석성이 난공불락에 요소돼 보니까 공성전 진도가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공성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역수부락은 사기가 올라가지고 조선군을 향해서 온갖 야유를 퍼부었어요. 성 위에서 조선군한테 이런저런 욕설을 퍼부면서 야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곧 역수부락은 갖가지 악기들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벌써 승리라도 한 것처럼 들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불길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죠. 이처럼 역수부락은 초전의 승리로 인해서 자만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거는 결국에는 작전상의 빈틈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군은 홀자원의 지원군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승부를 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다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전의를 부르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군은 여기서 말하는 아군은 조선군이죠. 북병사 정연용이 몰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아군은 한편으로는 불을 지르며 구를 파고 화공과 혈공을 같이 쓴 거죠. 한편으로는 항해를 지켜 성 아래에 들어가도록 독려한 다음 항해들이 이제 손봉이 떠서요. 아군이 뒤따랐습니다. 역수는 오랑캐말로 크게 불을 짓기를 홀자원에 청병한지 이미 5일이 되었으니 너희와의 혈전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구경이나 하겠다. 참 이것도 마인드가 참 거짓기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야유 보내려고 한 소리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불을 지자 떠들어 대는 말들이 심한 욕지거리였습니다. 야위로 퍼보면서 이런 얘기도 한 거죠. 우리가 홀자원한테 지원병 요청한지 5일이 됐으니까 이제 조만간 며칠 안으로 올 거다. 그러면 너네는 바깥에서 포위를 당할 거고 홀자원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즐겁게 구경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유를 퍼붓은 거죠. 그들은 문 양편에 길을 세우고 화살과 돌을 쏘고 던져대어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더군다나 경사도 가파를 거 아니에요. 독성산성 전투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를 거 같아요. 그런 좁은 험로에 철통같이 방어를 하게 되면 이거 진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항해 등은 화살에 맞거나 돌에 맞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결국 이제 선봉에 섰던 항해들이 물러나게 되고 위장과 개원장 등이 또 아군 중에 권장한 자를 거느리고 동료에서 성을 뚫도록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또 조선의 정예병들이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지만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여 역시 성을 헐지 못하고 퇴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성전이 실패로 돌아갔던 거죠. 그러자 성 안에서 적의 무리가 피리를 불고 북을 울리며 칼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군정이 해이 된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역소부락이 초전 승기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세를 올리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차 공성전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난 조선군은 곧바로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공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홀전에서 지원군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역포위를 당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임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지만 전쟁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집중력이에요. 얼마나 끈질기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냐. 결국에는 이 한 끗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졌을 때 쪽문 하나 안정가가지고 무너졌거든요. 그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진짜 어처구니없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집중력 저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기간에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수성 측이 병력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막판에 저하되가지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저지른다는 거죠. 전쟁도 사실 이렇게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급했던 조선군은 이번엔 장수들이 직접 일선에 서가지고 독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병사들은 직결 차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석성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갔고 그에 반해 초전의 승리로 들떠가지고 한껏 해이해진 이미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역수부락은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수성에 있어서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각오와 의지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었던 철옹성이 뚫리고 돌파구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역수부락은 당황해하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응원병력을 보내가지고 돌파구를 막으면서 방어전을 계속하면 되는데 한 번 이게 뚫리니까 이미 마음가짐이 지금 해결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선봉에 섰던 항해들은 수많은 돌과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말 용맹하게 성벽을 올라서 마음껏 임진진에 보여줬던 맹이를 떨쳤다는 거죠. 항해들의 뒤를 따른 조선의 정예병들이 성내에 난입하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이에 전의를 상실한 여진족들은 계속 밀려나가다가 심지어 자신들끼리 떠밀려서 절벽쪽으로 추락사하는 자가 구직이 있을 정도로 큰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장수가 일시에 칼을 빼어들고 독전하여 명을 따르지 않는 자 한 명을 목 베어 군중에 돌리니 아군은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개미처럼 달라붙어 진격하여 다투어 성의 돌을 뽑아내어 한 직격만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군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이 일선에 나가서 독전을 했고 그렇게 한 번 군기로 확립을 한 다음에 과감하게 밀어붙이니까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절 중 재빠른 자들이 칼을 휘두러 돌입하니 아마 이들 중에서 항해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오랑캐들은 성벽 남쪽까지 밀려가 추락한 자가 부지기세였으며 여기가 이제 산면인 절벽이니까 절벽 부분까지 막 몰린 거죠. 코넘에 몰렸다가 자기들끼리 밀치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성 가운데 굴에는 쌓인 시체가 한 길을 넘었습니다. 하면서 조선군이 역수부락의 석성을 대파한 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군은 홀자원의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날 중으로 역수부락의 석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석성은 단순히 군사 거점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역수부락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여기에 노약자들을 들여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수부락의 모든 부족원들이 대피한 일종의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는데 따라서 성 안에는 민간인들도 당연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이 뚫리게 되면서 이 시대 전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여기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죠. 제2차 진유성 전투의 어떻게 보면 북방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때 북병사 정현용은 배워온 적의 수급을 266급이라고 보고를 해요. 비변사에서는 선조한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이때 정현용이 가져온 수급이 470여급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마도 추가로 더 뵌 수급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선조 수종실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성이 함락될 때 죽은 여진족이 노약자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노약자를 포함해서 모두 700에서 800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반 민간인들 가운데서 학살당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선군의 토벌 작전은 이탄계에 난 당시처럼 정말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초토화 작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게 어느 정도 의도적인 게 있는 건데 2차 진유성 전투에서 일어났던 학살전도 사실은 의도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역수부락에서 일어났던 학살전도 나름 의도된 작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이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지금 약화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반기를 뜬다. 얘들이 다시 세력을 귀합하려고 하고 있다. 그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종의 예방전쟁 차원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건데 기방이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확실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가지고 여진족 부락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개에다 줘야 된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새 부락의 오랑캐를 일시에 섬멸하여 한 놈도 남은 자가 없고 아군은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이 아군이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전서자가 빵명이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만큼 일방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피가 거의 없이 끝났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 266급을 배워 전군이 계산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정현룡의 보고서에서는 배워온 수급이 266급이라고 돼 있는데 또 비변사에서 말하는 보고서에서는 470여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역수부락을 토벌하면서 전투 요원 가운데서 배운 수급이 266급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마 임금 부락을 더 소탕을 하고 온 건지 아니면 또 이제 어쩌다 또 민간인 목이 또 여기 섞여 들어갔던 건지 그렇게 해서 수급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선조 수정실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노약자들이 죽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급 짤라온 거 말고 죽은 사람만 대략 한 700에서 800이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초타작전이 이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초타작전을 벌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하 내용을 보면요. 지나는 불황마다 목을 웅추리고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으며 승리의 소리는 미치는 곳이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즉 이때 조선군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초타작전을 벌였던 이유는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줘가지고 혹시라도 반기를 들으려고 했던 여기 역수부락에 동조했던 여진족들에게 경중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나가는 부록들한테 보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돌아온 모습이죠. 아무튼 정연용의 역수부락 토벌은 육진이 일본군에게 점령되면서 잠시나마 실추되었던 조선군의 위상을 다시 높여주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덕에 한동안 조선은 북방의 위협을 신경쓰지 않고 남방이 급한 불인 일본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조선 조정은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조선과 명제국이 일본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세력을 키우면서 여진족의 통일을 꿈꾸는 야신간은 정작 따로 있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